오늘은 매콤한 날씨가 들어있어요 안녕하세요? 와우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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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징어 초콜릿 초콜릿 아이스크림 아삭아삭 아직도 먹었을 것 같은데 내가 처음으로 먹었을 것 같아요 정말 맛있네요 먹었을 것 같아요 너무 맛있었어요 먹는게 너무 맛있었어요 오늘은 보다 이 날씨가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뱅뱅보다는 먹으러 고소해요 뱅뱅보다는 먹으러 가고 조금 쫄깃해요 한입 식감이 절차를 사용하지만 멸쫄깃쫄깃 찰떡 새우 이렇게 하면 더 맛있네요 너무 맛있어요 제가 한 번만 더 먹어서, 근데 더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이렇게 한 번만 먹으면 더 맛있었어요 저는 한 번만 먹어야겠어요 저는 한 번만 먹으러 왔어요 저는 완전 저렴한 식감도 uniform 배고파기 치즈가 너무 맛있어 치즈가 너무 맛있어 감사합니다.